2020년 8월 1일 8월 달입니다. 아침 11시. 거의 점심이네요. 11시 36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STX 부터 보겠습니다. STX가 급등에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월요일날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5,400원까지 갔습니다. 6,400원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6,000원 초반 정도 예상 했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와 가지고 감사하게도 지금 이때 매수 했던 것들 원래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는데 30% 정도만 했어요. 30에서 40% 정도 매도한 것 같은데 왜 100% 다 안 했냐면 최근에 좀 호재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호재라고 해도 안 오르니까 호재라고도 볼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고 9월 말까지 흥아해운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돈이 입금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입금되면 흥아해운도 그렇고 이쪽도 이제 급등이 윗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는 좀 윗골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9월 말까지 그때까지 잘 평당 관리만 잘 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때 급등 나왔던 거는 그 전에 5,900원 나와서 제가 매도를 못 했었잖아요. 이때 6,100원까지 매도할 거를 어쨌든 이제 30% 정도 매도하고 이날 또 떨어졌을 때 그 물량 그대로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팔아서 다시 이때 넣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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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사실 이때도 단타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게 단타가 가능할까 싶지만 가능합니다. 사실 뭐 1% 0.0% 몇 프로라도 그 소액으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평당 관리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씩 조금씩 거의 뭐 껌값 정도 되나요. 그 정도라도 계속 작업을 했고요. 매수해서 5,1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5,600원, 5,590원 이 정도 거의 뭐 순수익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거래량도 별로 안 되지만 어쨌든 이걸로 이제 수익을 그래서 나름 챙겼습니다. 금요일은 이제 작업이 안 됐어요. 금요일 빼고 나머지는 단타 하면서 수익을 좀 챙겼고요. 물량은 조금 더 쌓였습니다. 금요일날은 좀 매수를 좀 더 했어요. 5,500 초반 이때 매수를 했고 5,400원 때도 한번 갔었는데 전체적으로 5,480원 정도 그리고 높게는 5,580원 정도 해서 5,600원 정도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데 많이 내려가도 5,300원 초반 이 정도까지 예상은 하고 있고요. 전에 얘기했듯이 5,400원에서 5,600원 이 사이 왔다 갔다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요구간 조금씩 수익 좀 땡겨보고 그 다음에 6,000원까지는 어쨌든 9월 말까지 못 가도 6,000원까지는 갈 거기 때문에 아마 리픽싱 전에 전환사체 쓴 거 가격 조정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당장 안 올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 정도면 가격 조정된 것 같아요. 5,600원 일단 기준으로 잡고 밑으로 작업을 해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좀 빠지는 분위기기 때문에 5,300원 후반까지 바라보시면 되고 단타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냥 홀딩 하시다가 전에 밑에서 매수하신 거는 역시 6,000원 찍으면 이 위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STX 중공업이 되고 여기도 잘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흐름 변화가 잘 보여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있죠. 좀 내려올 거예요. 내려올 거고 많이 빠지면 한 2,200원 후반까지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일단 2,200 정도 보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2,200에서 2,280 이 정도 매수가 2,250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2,300 초반에 2,400 초중반 이 정도 단기 초단기로 매도하시면 되고 2,500원 정도까지는 뭐 잘 올라가네요. 2,600원 여기를 1차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잘 풀리면 일단은 4,000원 정도까지는 올해 한 번 정도는 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평당 관리 역시 꾸준히 하시면서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시아나 항공이 구교화 한다고 해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잘 매집하신 분들은 요 날 4,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게 기본인데 4,200원, 4,600원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4,600원이 기본적으로 매도가라고 보시면 되고 4,200원까지는 4,200원에서 600원 이 사이를 기본 매도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빠지면 다시 또 매수하시면 돼요. 네 쉽죠. 이 종목도 이제 좀 지루해서 그렇지 수익보고 괜찮습니다. 3,600원, 3,800원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한 매수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락 이렇게 나올 때마다 좀 더 빠졌으면 했는데 어쨌든 폭락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좋아요. 키스트 보겠습니다. 키스트가 이제 BTS 테마인데 빅히트가 상장이 좀 연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날 쭉쭉 빠졌다가 네 좀 어느 정도 걸쳐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역시 매도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푸른기술 보겠습니다. 푸른기술이 지금 사실 크게 탄력은 없을 확률이 높은데 이인영이라는 분이 통일부 장관이 됐어요. 그분이 뭐 개성공단은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러시아 철도인가요? 이쪽 철도 연결 이쪽을 중점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어제인가요? 오늘 새벽인가 제가 본 것 같은데 테마로서는 계속 살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정도도 계속 박스권 움직임이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수익 내기 괜찮은 종목입니다. 흥국화제 EUB 우선주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듯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빠졌고요. 아직도 고점이죠. 매수하기는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시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경남제약이 좀 많이 빠졌어요. 여기가 3자배정이 5,200원 5,100원인가 5,200원인가 되는데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진짜 많이 빠지면 6,000원 초반 정도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6,400원, 500원 정도면 무난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매수해도 괜찮을 구간 같습니다. 좀 더 빠지면 추매를 들어갈 생각이에요. 원래 이 정도면 추매 들어가도 괜찮은데 3자배정 유증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2분기 잘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BTS가 저번에 말했지만 레모나 광고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깜짝 실적으로 급증 나올 수도 있어요. 헬릭스미스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즈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빠지는데 사실 헬릭스미스는 제가 뉴스를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대충 뭐 이 정도면 단탄 오르신 분들이라면 5만원 초본에서 매수해서 6만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죠. IHQ 보겠습니다. IHQ가 전체적으로 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 딜라이브 매각이 현대 HCN이 넘어갔고 KT로 갔죠. 그리고 CNB랑 딜라이브가 남았는데 CNB가 3천억 정도 되고 딜라이브가 8천억 정도 매각 대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IHQ는 지금 원하는 건 4천억인데 그 정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좀 깎겠죠. 어쨌든 매각할 때 분리 매각이 되느냐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방한이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그때 관련될 때 그리고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나올 때를 대비해서 저점 잘 모아 두시면 되는데 IHQ 1,500 이하 1,480 정도에서 저는 매수를 두 번 정도 했어요. 더 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오르면 대략 1,580에서 1,600 정도 되면 매도할 것 같습니다. 취미한 거는 일단 저는 이제 100% 물량 초과된 거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만 매도할 예정입니다. 화천기계 보겠습니다. 화천기계가 뭐 이 정도 해서 잘 버텨 주고 있네요. 그래도 좀 더 떨어지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텍스터 보겠습니다. 텍스터가 AR, VR 규제를 완전히 풀어라 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급등이 나왔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00원에서 6,000원 박스권으로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물량이 크신 분들은 6,000원 아니면 5,800원 이상부터 매도를 하셨어야 정상인 거예요. 완전 장기로 보실 분들은 뭐 상관 없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것 같긴 합니다. 실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테마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추가적인 발표는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개발된다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추메한 거 다 털었고 원래 물량보다 조금 더 매도를 했어요. 좀 따로 떨어질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CU 메디칼 보겠습니다. CU 메디칼 잘 안 떨어지고 잘 버텨주고 있네요. 제 기준에는 그래도 아직 고점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인트로 메딕 2,300원 이상에서 놀고 있습니다. 운 좋으면 진짜 대박 터질 종목인데 유심히 보셔야 되지만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성 보겠습니다. 수성이 왠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나오고 쭉 빠지거나 이렇게 쭉쭉 올라갈 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재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초단타 1,300 이하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이제 밀리면 1,300 이하 매수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올라갈 듯 올라갈 듯 하면 한번 노래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G 비전 IG 비전 4,000원 딱 찍으면 원래 매도 해야 되죠. 금요일날 4,000원 초반 또 찍어줬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좀 순그러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뭐 추가 매수도 지금 특별히 안 하고 있고 나중에 좀 급등 나오면 팔 거라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윙의 푸드 윙의 푸드가 쭉쭉 빠지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추메는 계속 하고 있어요. 화, 수, 목, 금 이렇게 조금씩 계속 매수 했고 지금 가격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마 2분기 실적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적 나오고 좀 어느 정도 조정 나왔다가 이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시즌핑 테마 이때 노래서 급등 나오면 그때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할 예정입니다. SN 코어 SN 코어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7,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좀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반등이 나왔어요. 뭐 특별히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역시나 좀 길게 보는 게 좋다라고 제가 한 번 주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잘 안 나올 거라서 내년 정도 이후나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인 HR은 좀 어느 정도 상상 나오다가 소강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3만원 넘으면 관중 삭제하려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다날 보겠습니다. 다날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또 다른 또 회사 인수를 했다 그래요. 이게 뭐 공유 쪽인 것 같은데 그 다날 그 사장님이 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전에도 공유 쪽 어 공유 서비스 쪽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못 냈는데 어 이쪽에 관심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뭐 공유 쪽 네 어찌됐건 이 종목 같은 실적 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8월달 됐죠. 조만간 4천원 이상에서 놀러 확률이 높습니다. 매집 어느 정도 잘 하신 분들은 수익 났을 때 잘 파시면 되고 무난한 거는 4,500원 정도 많이 가면 6,0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슨 GT 넥슨 GT 넥슨 GT 제가 15,000원 정도 이제 목표가로 어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 이 종목 같은 경우 아마 던파 때문에 오르는 것 같은데 던파가 어저께인가요? 뉴스 봤을 때 15년간 18조 정도 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네오플이라는 어 회사에서 만든 게임인데 거기도 넥슨 자회사고 여기도 뭐 자회사죠. 이제 다른 회사인데 거기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목표가에는 도달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때 팔고 없지만 네 어쨌든 목표가 까지는 와줬네요. 이제 구경만 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특별히 뭐 제가 어 목표가 왔기 때문에 뭐 유니온 머티럴처럼 목표가 왔기 때문에 그냥 어 구경만 하겠습니다. EID 270에서 좀 많이 꺾여 주고 있고요. 240 정도에서 예 또 저항이 있고 270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구간 잘 보시면 되고 또 안전권은 220 이하니까 이때 혹시 또 내려오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을 경우에 일단 350 정도까지 예 이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고 있고 잘 올라서 뭐 지폐주도 해주면 더 더 고맙고요. 네 한국 패키지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주밖에 없기 때문에 좀 떨어져 주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구길제지 구길제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네요. 확 떨어지면 그때 한번 보려고 했는데 네 여기는 아직 어 많이 떨어져 주면 4,000원 이 정도까지 떨어져 주면 그때부터 한번 작업을 해 볼 것 같아요. 이제 반등 나올 시기에 CJ 10푸드 여기도 뭐 상승 좀 나올 것 같다가 좀 내려왔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왔는데 이 정도도 뭐 거의 5만원 정도까지 찍었기 때문에 어 거의 뭐 고점이죠. 아직 네 여기도 나중에 좀 거래량 없고 좀 질질 끌리면 그때 다시 볼 예정입니다. 깨끗한 나라고 깨끗한 나라고는 어 쭉쭉 올라갔어요. 네 이 정도면 이제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때 초매하신 분들은 조금씩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스티나는 그냥 구경 중이죠. 네 대북 쪽 관련해서 잠깐 오른 것 같아요. 유니어 머트리얼이 어 대주주인가요? 사장이 전략 매도 어 했는데 또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빨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뭐 단타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초보자 분들이면 그냥 매도하시고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 크게 몰리기 좋습니다. SBS 콘텐츠 오브 지금 6천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 특별히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일단 대기 중입니다. 여기도 나중에 좀 자리 좋을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 네 2 3